진짜 리얼 처음 먹어봐, 이거. 너무 조금 먹는다. 좀 잘 먹는 드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그릇에서 계속 먹죠. 왜 그러냐면. 큰 그릇에서 먹으면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를 내가 인식하거든요. 그런데 작은 그릇은 나는 조금 먹었다, 조금 먹었다. 그런 게 있어. 그게 있어. 웬일이야. 빨리 먹어, 언니. 천천히 빨리. 맛있네. 면치기 잘하시네. 아니, 혜주 언니 회장해야 된다고 해서. 혜주 언니 회장해서 내가 덕분에. 너무 맛있다. 때리고 싶다. 안 돼요. 선미 씨도 처음 뭘 먹는 것 같아요. 드시긴 하네. 여러분, 잘 끓인다, 이. 이거 먹어봐. 혜자가. 어, 혜자가. 먹어봐야겠다. 맛있나보다, 저거. 아, 국물 대박. 야, 이게. 국물이 해장이 되는 것 같아. 응. 너무 시원하지? 형님, 이거 먹고 몸무게 좀 재라. 그래? 몸무게 왜 그래? 지금 수분이 무성해. 살이 빠졌다, 아니다, 쪘다. 살이 빠졌다, 쪘다. 이렇게 왔다 갔다 해. 찌워야 돼, 지금. 찌워야 돼, 지금. 찌워야 되니까. 난 다음 거 해줘야지. 알았어. 너, 너, 뭐. 근데 이게 국물이 좀 필요해. 해. 다음 요리가 있어요? 혜은아. 응? 밥을 먹다가 빵은. 아니, 지금 잠깐 쉬는 타이밍이잖아요. 끊기면 안 되니까? 네. 흐름 끊기는 거 제일 싫어요. 우리 스타일리스트 이지윤 씨도 먹을 줄 아네. 끊기는 거 싫어한다. 야, 우리 용어로 쓰네. 내가 미국에서 항상 저거 칼국수를 끓여 먹으면은 양이 못 알았어. 그래가지고. 잘한다, 잘한다. 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. 아, 이 나이다. 아, 이 나이다. 아, 이 나이다. 이게 신의 가지고. 라면 주. 맛있지. 샤부샤부 집 좀 다녔어. 어, 냄새는 좋은데요? 자. 흡사. 저 이거 몰랐는데 이거 해 먹어봐야겠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먹어봐. 맛있어. 진짜 맛있을 거야. 음. 마치 흡사 내무수네.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. 맛이네. 맛있지? 대박. 이거. 이거. 야, 갑자기 귀가 아파. 소름 붙였어요. 아, 전 오늘 저녁 확정해요, 이거. 예상한 맛이지만 맛있다. 잘했네. 바닥에도 안 눌러붙었어. 그치? 응. 그치? 그치?